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름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은 탕수육 바삭바삭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 팽이버섯 너무 맛있어 이런 맛으로 많이 찍어 먹으면 채워주기도 해요 막 이랬고 마지막을 먹기엔 많이 꾸덕 thời gg 푸짐한 맛 치즈는 아주 잘게 먹어도 맛있어요 치즈가 너무 좋아서 치즈가 너무 좋아서 치즈가 너무 좋아요 치즈가 너무 좋아요 치즈가 너무 좋아요 정말 맛있네요 맛있다! 너무 맛있어 탕후루 바삭해요 치즈베리맛 양념장 초콜릿이 조금 더 맛있을 것 같아요 맛은 맛은 맛이에요 맛은 맛은 맛이에요 맛은 맛이에요 바삭바삭 역시 육즙. 오늘의 주식은 드라마ramer입니다! 오늘의 주식은 드라마의 주식은 드라마!